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착한 임대료인 세제지원 특례에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획인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안법을 개정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특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세제 혜택기한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제 혜택기간의 연장은 조세특례제안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여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간의 연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